아... 자격증... 시작하자! 어?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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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돔웨이터 여기에는 반드시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도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창구는 그러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이 돔웨이터는 어디에 그럼 사용이 되느냐 이 백화점 같은 경우 뭐 소정 같은 경우 특히 소정 같은 경우 이 예를 들어서 뭐 10층에 있다 하면 지하에서 책을 올리려면 돔웨이터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 음식물 지하식당에 있다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돔웨이터를 쓰죠 그래서 이 돔웨이터는 카안에 물건을 싣고 잠겨야 됩니다 도어록이 없다면 물건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어록이 설치될 거 그 다음에 속도 너무 빠르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카안은 조명등이 켜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플루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어떤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큰 것도 이렇게 쉽게 싣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덤웨이터 타입은 테이블 타입과 플루어 타입이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이 돔웨이터 이것은 또 리프트와 유사하다 하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연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페이지를 보시면 승강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용도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 엘리베이터 승용 사람만이 운반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화물용은 화물만 운반을 하는 이쪽 파트에서는 용어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지 인하용 이런 엘리베이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나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이나용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11페이지 아래 보시면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 로프식 트랙션식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가 다른쪽에는 균형추를 매달아서 균형추 하면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과거에 물 음물에서 퍼 올리고 내릴 때 뚜레박식을 이용하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트랙션 방식입니다 자 군동식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가를 밑에 층에서 통에다가 루프를 담았다가 풀어줘다 함으로 인해서 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타입을 우리는 본딩 건동식 엘리베이터다 그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종류 설명을 했고요 직접식이 있고 간접식이 있고 편도그라프식이 있다 하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리니어모터식 이런 것도 이제 있어요 균형추축에 리니어모터를 설치한다 그렇게 해서 칼을 오르고 내리게 한다 그 말인데 리니어모터 이것은 뭐냐면 회전이 아니라 직선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타입의 모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리니어모터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롯이 지주의 거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와 같은 또 카측의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사를 칼을 이용하는 그런 타입 스크루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렉피니어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어가 맞물리면서 이제 이렇게 칼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저 속은 분당 45미터 이하 그 다음에 중 속은 분당 60에서 105미터 이하 자 그 다음에 고속은 120에서 300미터 그 다음에 초고속은 분당 360미터 이상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시험 출자가 되고 하니까요 그 구분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되죠 다음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어 방식에 의한 분류 이와 같이 나옵니다 교류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교류에 의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그러한 방식이요 그 다음에 직류에 의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 먼저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 이쪽을 보게 되면 를 근처에 의해서 를 를 를 를 를 교류 1단 속도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일 좀 후진적인 그러한 제어 방식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교류 에리프터 제어 방식에는 삼상주도 전동기를 쓰고 있습니다 삼상주도 전동기는 전원 삼상이 들어가서 A상 B상 C상 이와 같이 현재 돌고 있다 전동기를 역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전원 삼상 중 한상은 그대로 두고요 두상만 바꾼다면 전동기는 역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교류 제어를 할 때에는 삼상주도 전동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삼상주도 전동기를 쓴다 하는 거예요 교류 1단 속도 제어 방식은 가장 간단한 제어 방식이다 삼상 유도 전동기 여기에 전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기동과 그 다음에 정지 이렇게 한다 정지할 때는 브레이크, 제동기에 의해서 정지시키는 방식인데 착상이 불량하다 하는 겁니다 착상이 불량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야 되는데 제자리에 이렇게 오차를 갖고 서고 한다 그 말이죠 자, 교류 1단 속도 제어 방식 다음에 교류 2단 속도 제어 방식 이것은 교류 1단 속도 제어 방식보다는 좀 업그레이딩 그런 이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교류 2단 속도 제어는 2단 속도 모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동과 주행은 고속건선으로 그러니까 코일을 두 타입으로 그래서 기동과 주행은 고속건선으로 그 다음에 감속시는 저속건선으로 하여 착상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이제 착상이 교류 1단보다는 우수합니다 자, 2단 속도, 전동기의 속도에 비해는 여러 가지 비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착상 오차, 감속도, 감속시의 잭 잭이라고 하는 것은 감속도의 변화 비유를 말합니다 크리프 시간, 저속으로 주행하는 시간 크리프 시간이 뭡니까? 자, 과연 문제에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저속으로 주행하는 시간이다 이 교류 2단 속도 제어는요 4대1 방식을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1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60미터 분당이요 그러한 속도로 온다 했을 때에 4대1이면 분당 15미터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세우는, 착상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교류 2단 속도 제어 4대1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착상 오차, 감속도, 감속시의 잭 크리프 시간 등을 고려해 4대1 방식 더불어서 크리프 시간은 저속으로 주행하는 시간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류 귀환 제어 교류 귀환 제어는요 사이리스토의 첨어각을 바꿔 유도전 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이리스토 하면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SCR이죠 SCR, 반도체 이 SCR이라고 하는 것은 심벌이 이와 같이 되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요 졸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죠 게이트에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갈 그러한 폴스 다시 말해서 필리안 전류가 흘러 들어갔을 때에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는 흘러요 이와 같이 순바이어스로만 전류가 흐르지 역바이어스로는 전류는 안 흐르죠 3단자, 단 방향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사이리스토이 조모각을 바꿔 조모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상 제어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파형이 있을 때에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는 이러한 파형이 들어왔을 때에 조모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쪽 파트가 되겠죠 조모각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선진화되어 있는 그러한 제어 방식이 뭐냐 VVVF 다시 말해서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제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압도 변화시키고 주파수도 변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가장 선진화된 그런 방식이 VVVF 제어 방식입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기억을 해 주신다면 1단인 경우에는 착상이 불량하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후진적인 2단인 경우에는 4대1 방식을 이렇게 채용을 한다 더불어서 기동과 주행은 고속권선으로 감속치는 저속권선으로 감속하여 작상시킨다 다음에 교류, 귀환 제어 방식 사이리스터의 점화각을 받고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 다음에 VVVF 방식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변화시켜서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엘리베이터의 교류 제어 방식에는 4가지가 있다 하는 거 이런 정도는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